다음은 부력과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은 영어 단어로 sta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먼저 잠수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력의 중심이다, 무게의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력 중심보다, 무게 중심보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인 경우에는요. 부력의 중심 정가운데 이렇게 부력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 무게 중심 무거운 쪽에 치우쳐서 생기겠죠. 아래쪽을 제가 조금 진하게 그렸습니다. 아래쪽이 좀 무거워서 무게 중심이 좀 아래에 위치한다. 그리고 CG라고 쓰죠. 아래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제 툭 쳤습니다. 건드렸어요. 그러면 부력의 중심은 가운데쯤에 그대로 있겠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 이쪽에 있겠죠. 그랬을 때 부력은요. 위로 이렇게 향하는 힘, 위로 가는 힘, 뜨려고 하는 힘 그리고 무게 중심에서는 아래로, 무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땡기고 이쪽에서 땡기면은 다시 원래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보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건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부력의 중심은 역시 그냥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게 중심이 위에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무게 중심 CG 포인트가 위에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자, 누군가 툭 쳤습니다. 누군가 툭 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부력의 중심이 여기에서 뜨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CG 포인트, 여기 무게 중심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돌겠죠. 더 완전히 돌아서 뒤집힐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보건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언스테이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부양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체는요. 일부만 잠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력은 여기 있겠죠. 부력의 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의 무게 중심은 이쯤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무게 중심이 위에 있고 부력의 중심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처럼 어, 불안정하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회전의 중심이 또 생깁니다. 자, 회전의 중심이 이 무게 중심보다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력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자, 이거를 딱 중심으로 이 배가 이렇게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파도가 치고 흔들렸을 때 사실 이제 부력 같은 경우는 부력의 중심이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부력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무게 중심 뭐 이쯤에 있고 그랬을 때 아무튼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여기, 보통 이제 경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경심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스테이블 합니다. 네, 안정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보통의 경우 이렇게 와이드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안정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요. 경심이 좀 아래에 위치합니다. 무게 중심이 위에 있고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부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데 그 사이에 경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얘가 뒤집힙니다. CG 포인트가 위에 있고 이 회전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항공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 부력은 아닙니다. 부력은 아닙니다만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무게 중심하고 그리고 압력 중심 그러니까 날개에서 이제 뜨려고 하는 양력이 발생을 하죠. 이 양력이 작용을 하는 그 작용점 그것은 이제 압력 중심이라고 봤을 때 압력 중심이 무게 중심보다 위에 있는 경우 마치 이제 부력이 무게 중심보다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안정하죠. 그러니까 안 뒤집혀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보건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쪽 방향의 운동을 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롤 안정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입기 그러니까 날개가 이 동체보다 위에 위치한 고입기의 경우에는 롤 안정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입기는 중간일 거고요. 저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양력이 발생할 거고 동체에서는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그쵸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롤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비행기를 갖다가 불안정하게 이렇게 만드냐 그런 건 아니죠. 안정성을 갖다가 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이렇게 비행기를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은 날개 끝이 올라가 있죠. 날개 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반각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입기 한마디로 날개가 아래 달려있는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상반각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입기는 그런 게 없느냐 고입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입기는 안정하죠. 고입기는 안정한데 반대로 이제 조종성이 떨어집니다. 조종하기가 좀 힘든 거죠.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은 꺾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반각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진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위에 달려있는 경우 고입기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 날개 좀 보시면 살짝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 중에는 날개 끝이 많이 올라갑니다. 비행 중에 날개 끝이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짝 쳐져 있는 모양이죠. 하반각을 준 겁니다. 고입기는 롤 안정성이 큰데 조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종성을 보상하기 위해 하반각을 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여객기는요. 대부분 이제 저입기를 사용을 합니다. 저입기는 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상반각을 줍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날개 끝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반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원리, 왜 그런지 원리에 대해서는 비행역학이나 항공역학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